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제가 지금 엄마랑 약속이 있어서 이제 곤이가 데려다 주는 길인데 오늘 오랜만에 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뭐 오래 떨어져 있지 않지만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완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곤이는 이제 집에서 있고 저는 이제 엄마랑 약속 가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가는 길에 안녕하세요 비가 또 와 집에 이거 일이용이 되게 많더라 이거? 아 그래? 난 비 안 오는 줄 알고 나도 비 안 오는 줄 알고 우산 챙겨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머리가 또 아파 이제 예비 사위 말고 찐 사위야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어? 어머니 어머니? 네네네네 전화는 안 드렸고 제가 그것만 했어요 좋아하시겠네 네 고마워 네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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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 아칠라 갖고 왔는데 또 까먹고 차에서 내려올 뻔했어 근데 안 갖고 왔어 근데 안 갖고 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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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접속 콜멘 멀리 michj 내보낼 participated 제가 entrar 고마운 그린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 있는 거 집안일 좀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시켜먹고 혼자서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집안일부터 조금 있는 거 그것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집안일부터 소린지 불닭락 불닭락 주문한 농담 소주 오늘의 집중 시원시켜주지 않는다 소주 청소는 대충 끝냈으니 이제 편집 편집 편집하면서 맛있는 거 또 시킬께요 제가 맨날 먹고싶은 냉면을 오늘 시킬께요 냉면 맨날 먹고싶은데 두현이가 잘 안먹어줘서 두현이 없을때 이렇게 시킬께요 주문 완료 이제 배달오기 전까지 저는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던데 이거랑 그거랑 샐러드 하나 시켜? 샐러드요 뭐? 샐러드는 뭐 배달 안차니까 음료수 난 레몬 그래 시키자 오랜만에 데이트 오랜만에 데이트네요 샐러드 forefront 샐러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냉면 숯불괴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먹은거같은데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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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토요일이 없을때 먹는 냉면이 좀바탕 잘 먹어? 그치? 귀엽네 이게 딱 한끼잖아 이거를 그냥 이거를 여기서 겉에 베이킹소다 있잖아 그걸 그냥 씻어? 어, 그냥 씻어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전자렌지에 1분을 돌려 들어와서 여기 뚜껑만 잘라 그러고 나서 소개를 그 씨 있잖아 어, 씨를 빼 그 다음에 여기다 계란 하나를 꽤 거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 그 다음 뚜껑 덮어서 다시 3분을 돌려 뚜껑 다시 빼고 거기다가 모짜렐라 치즈 있지? 그거 다시 뿌려서 2분을 더 돌려 그러고서 잘라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해먹어볼게 응 해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건강식이고 살안치고 내게 해먹어 혼자 하나씩 해가지고 미니미니네 이거 어 미니미니 귀엽죠 편집 끝 이제 저는 게임을 좀 하고 놀다가 또 소파에서 다시 또 누워서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안녕 안녕 오랜만에 몬다 뭐랄지 바보같이 웃어 우리 집이랑 이게 뭐야 이게? 맞아 내가 이거 마스크 엄마가 써보라 그래서 가져와봤어 종류 종류가 빨간색 파란색 응 그리고 이거 나가 산거고 난 이거 샀어 뭐? 이거 의심해 논초리 짠 이거 뭐야? 스타벅스 카드 우와 귀여워 만원 충전했어 대박 귀엽다 이거 귀엽지? 나중에 뭐 보여주려고 했어 그치 쫄깃 긴곰이 따라다니기 긴곰이 따라다니기 흠 issen 그냥 긴곰이 흠 흠 형석에도 열렸어? 응 오 잘했는데 흠 흠 생떠용 고기 팡팡팡팡 호연 아 너무 재밌겠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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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기 만들어놨어 좋아 아 너무 찌붓이 시켜라 난 공간이 너무 없잖아 맞아 일부러 찌붓이 시켰는데 좋아한다 해서? 내가 또hando 나도야 Signal 나 proper figured 물은 오고 KEVIN cartoons 한국에기에 말하자면 김 rápi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신나가 노래를 잘 부르더니 이렇게 불러봐. 진짜 웃기네. 찐이야 잘 부르던데?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커피를 사왔거든요. 몇 개 안 살라고 했는데 약간 당했어요. 이 두 팩을 더 준다는 말에 열 팩을 사버렸지 뭐예요. 짠 이렇게 샀어요. 두 팩은 받은 거고 이게 이번에 나온 한정판이라고 해서 민트랑 뭐였더라? 라임이었나 오빠? 그거라고 하더라고. 색깔 좀 빼놔야겠다. 짠 이렇게 생겼어요. 짠! 캡슈 모양이 다 너무 예뻐. 아이스크림 보러 바삭될 줄 알아요. 짠! 짠! 드시오! 먹어 와야지! 이거 진짜 약간 민트 맛난다. 이거 어떻게 내 거야? 이거 약간 시원해. 뭐야? 괜찮지? 특이한데? 그치? 이게 내 건가? 그거 내 거야. 이거 더 넣은 게 훨씬 맛있다. 달달한 거. 부드러워. 우투더, 양투더, 우. 응. 김투더, 고투더, 니. 응. 본인은 이름이 김건이라 그것도 안 된다. 응. 그치? 이투더, 주투더, 양. 이렇게 하면 돼. 네, 번호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35번. 저 번호로 찍어볼까? 되는 거 아니야? 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족관계 증명서 오늘 떼보려고요. 이거 어디서 하자? 어, 배우자 김건! 대박! 여러분, 여기 배우자 김건 떴어요! 와, 대박! 이걸로 하면 어떻게 나와? 아, 혼인관계 증명서? 아, 이렇게 뜨네. 59일, 8월 1일. 딱 뜨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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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 되게 이상하다. 아빠한테 보내줘야 할 수 있겠다. 서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려고 사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좋은 기회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기사가 나중에 나올 건데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분위기우문입니다. 그냥 글 잘 쓰니까 잃어보겠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